도전 먹방! 형 이거 실패하면 우리 끝이야 이제 늦지 마세요 너무 딱딱하다 잠깐만요 형 오는거야 어디 가 인마? 나 솔직히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 너 더 먹을래? 아니 이만큼 먹는데요 우리 왜 하는 거야 근데 형이 왜 하는 거야 근데? 네 자연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하 자하 아 오늘 자연인 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배가 고파서 뭐 좀 먹고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도전 먹방 그 4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보 라면 시리즈 쭉 도전을 했는데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세 번의 실패 혼도 많이 나고 네 길타와 요거는 진짜 못 먹으면 바보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위장 상태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식가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세수디아 물냉면 요게 나왔는데 요거를 둘이서 먹자 둘이선 먹겠죠 또 한 명이 이거 도전했다가도 못 먹으면은 또 우리가 또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 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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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번에는 둘이서 맛있게 먹자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오늘 이걸 먹고 가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8인분인데 우리 오디오 감독이 또 이거 먹어봤다고 하네요 근데 오디오 감독은 4명이서 이걸 먹었는데도 배가 불렀대요 소식가 소식가 둘이서 이거 만약에 오늘 못 먹는다 다시는 먹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성공해야 되겠죠 아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예 한 번 해볼까요 이거 예 한 번 해볼까요 와 엄청 많다 얼음을 넣고 야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거 뭐지 엄청 납니다 지금 여기 소스가 또 있네요 네 다 먹겠습니다 아 왜왜 아 야야 건더기 그냥 넣어 지금 넣어 물에 불려서 먹자 하하하하하하 깜딱하게 씹는 맛이 있잖아 건더기라 하하 자 한 번 이따가 음료수 사줄게 하하하하하 야 야 야 야 야 불키스 나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야 이거 실패하면 우리 끝이야 이제 내 양이 5분 만했는데 이거 먹어줘야 돼 이거 먹어줘야 돼 근데 맛있어 음 맛있어 근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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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으음 야 이거 혼자서도 먹을 수 있겠는데 응 그치 응 근데 안 질겨지는데요 아 딱이었는데 아 뿔려야지 뿔려야지 아 만두랑 같이 아 아 아 아 아 원래 또 제가 냉면을 좋아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저희 자연인 스태프들은 저쪽에서 지금 라면 끓여먹고 있습니다 아 이제 촬영 마시고 집에 가기 전에 스태프들은 라면 먹고 저희는 이제 이거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게 배고픈 시간이잖아 너무 배고픈 촬영 딱 끝나고 되게 막 호기진 상태인데 요 때를 노렸습니다 아 근데 혹시 건더기 스프 못 넣어가지고 나중에 그냥 넣으시면 안 돼요? 저쯤 아세요? 너무 딱딱하네 너무 딱딱해요 맛있는데 이거 이거 헐 아니 한 사람당 4인분만 먹으면 되는 거야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? 거의 다 먹었어 헐 헐 헐 헐 근데 이거 만약에 혼자 먹으면 절대 못 먹었어 맞아요 못 먹을 거 안 돼 그치 혼자 혼자서 못 먹었어 전보라면도 둘이서 먹었으면 다 먹었을 거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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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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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또 먹다 도망간 줄 알았어 헐 헐 아버님이 직접 먹고 싶었어 먹고 싶었어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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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나요? 왜 안 줄지? 끝에서? 다 먹었다. 다 먹었다. 이것만 먹으면 끝이야. 잠깐만. 지금 딱 끝이야. 끝이야. 이것만 먹으면 끝이야. 이비요. 거의 다 왔는데. 너 더 먹을래? 네? 더 먹을래? 아니, 이만큼 먹는데요. 확실히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한 걸 먹으니까 더 잘 들어가네. 맞아요. 그때 우리 전보라면 처음 도전했을 때 너무 더웠어. 되게 더운 날 뜨거운 라면을 먹으니까 그게 힘들었고 그 두 번째 공간춘 짜장 먹을 때는 너무 추웠어. 바닷가여서 너무 추운데 국물이 없는 걸 먹으니까 안 먹기더라고. 날씨가 더워서 다 안 먹히는 것 같아. 이게 에어컨 밑에서 했으면 분명히 다 먹었을 텐데. 산에서. 산에서 더운 데서 먹으니까. 그러니까 되게 덥고 막 춥고 있는 데서 먹다가 지금 이제 시원한 냉면을 먹으니까 잘 들어갑니다. 다 먹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. 나 솔직히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혼자서. 맛있어요. 국물이 왜 이렇게 맛있지, 이거? 진짜 맛있다, 근데.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전보 시리즈 중에 나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저도요. 다 먹었습니다. 진짜 다 먹었어요. 근데. 이제. 와 배불러 미치겠다 이 정도도 아니야 지금. 야 역시 둘이선 되네. 잘져요. 난 내신 이번에도 생각 못하면 어떡하나. 끝이야 이제. 사실 처음에 양봉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. 나도 나도 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. 그 4인분 짜리가 요새 나오더만. 봤어요 저는. 4인분. 그건 그냥 혼자서 충분히 다 먹겠다. 밥까지 말아가지고. 혼자서. 혼자서. 4인분 해서 밥 말아먹는 걸로. 넌 왜 하는 거야 근데. 넌 왜 하는 거야 근데. 넌 왜 하는 거야 근데. 넌 항상 욕먹으면서 왜 하는 거야. 이거 하지 말라고들 그러시는 것 같은데. 아 근데 오늘은 다 먹었잖아. 야 국물 먹어서 다 된다. 마지막 하고 딱 끝내자. 자 보시면. 깔끔하게. 이 건더기는 너무 딱딱해서 안 먹었습니다. 이 건더기는 좀 남기긴 했지만. 이렇게 해서. 처음으로. 도전 먹방 성공했습니다. 아 이거 뭔가. 뿌듯합니다. 이게 뭐라고. 되게 기분이 좋네. 물론. 혼자서는. 못 먹었어요.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죠. 인정하고. 혼자서는 절대 먹을 양이 아니에요. 혼자서는 못 먹어요. 저희가. 못 먹습니다. 그래서 둘이 한번 도전했는데. 그래도 둘이서. 하나는 해치었습니다. 네. 네. 다음에 또. 다음에 또. 맛있는 게 또 나온다면. 그때 한번 또 한번.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들.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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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맛있게 드세요. 식사 맛있게 드세요. 나 화장실 좀 가야겠다. 아 나도 화장실 한번 가야겠다. 우와. 안녕.